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구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들 혹시 뭐 원하는 포즈를 향해서도 가면 손이 따로 뭐 아니면 하차로 귀여운 손한테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 사랑스럽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네 정면 봐주시구요 열려서 자 정면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윤씨 아 우리 염사 디자인들 보시면은 티롱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저랑은 다릅니다 자 우리 시윤씨는 메인 래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래퍼로서 실력 물론 따뜻한 음색으로서의 보컬로도 아는 사랑을 받고 있는 막내라인입니다 네 역시 우리 시그니처 포즈 이뤄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그니처 포즈가 장착되는 주로 정면부터 어우 좋아요 정면을 보면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평범하게 커버합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기사인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양양폭력 우리 셔씨만의 포즈를 한번 선보여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정면 멀리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네 우리 시그니처 포즈 어우 좋아요 바로 이거죠 네 좋습니다 이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멤버들의 이 포즈를 볼 때마다 궁금함이 배가 됩니다 우리 지키씨는 메인댄서입니다 메인댄서를 맡고 있고 가장 자신있는 포즈로 역시 오늘의 포토타임 이어갑니다 아우 유튜버 예능에서 아주 종일 포즈를 활약 중인 특히 우리 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귀여운 포즈와 아우 사람처럼 매력이 아주 철철 묻어나는 지키씨 아닙니까 포즈 이어가보고요 정면 바라보시면 또 우리 시그니처 포즈를 한번 이어가보죠 아우 이야 뭔가를 이어가려는 듯한 예 매력적인 포즈 아우 좋습니다 우리 지키 기대하겠습니다 하늘선걸 포지션을 맡고 있죠 우리 음색장님 하람씨입니다 아우 아우 이렇게 사랑꾼이기도 하죠 자신있는 포즈 네 이어가주시지요 네 정면 보시면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네 이어가 봅니다 우리 하람씨는 지난주 여름 경험한 애틀비 영화 더문의 주제도 더문 가창에 참여하는 등 오랜지 방면에서 보컬로도 아주 탄탄한 역량을 선보이고 있죠 이번 무대 역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평도 시그니처 포즈 이어가보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볼 네 정면 보시면 상황 가면 소인사로 좋습니다 자 자 귀엽고 통통 튀는 음색 역시 막내다운 그런 모습들도 야 정말 가을 소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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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루나 과연 이 모습을 하고 어떤 무대를 또 선보일지 우리 비즈니 특유의 칼불무가 이번 무대에서도 적용될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그니처 포즈 왼평 기자님들께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오르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네 자 정면을 향해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